썬더볼트 4 케이블 USB-C 어댑터 커넥터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종합해보니 A-서벨의 품질이 매우 좋고 커넥터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었어요. 또한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SUS ROG나 HP 일리트북 노트북과도 완벽하게 호환되며 PD 케이블을 통해 여러 충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아요. 이 제품은 노트북 충전에 필요한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USB 4 케이블 정말 대단해요. 충전하면서 동시에 비디오를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화질도 좋아요. 해상도가 높은 165Hz까지 잘 나오니까 게임이나 영상 감상에도 최고예요. 또한 삼성텍스와도 호환 잘 되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딱 맞는 길이와 튼튼한 수재로 만들어져서 신뢰감이 느껴져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완전 강추합니다.